유선생님 아들이란 사람이 오네? 유해국이라고 합니다. 언제 서울로 돌아가시나? 저 서울 안 갑니다. 나가!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냐?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지? 일단 그곳에서 나와. 이제 다 귀찮다. 그만 사라져서. 야 야 유해국!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? 으아아아아아악! 말해! 니 강당이란 할 수 있겠나?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